제사를 그렇게 지내고 싶으면 그 집 사람들끼리나 하세요. 그 집 사람들? 그럼 언니는 이 집 사람이 아닌가요? 저는 김 씨입니다. 제사는 박 씨들끼리 하세요. 말이 안 되네요. 우리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시집 식구들이 나를 무시하나요? 그깟 제사 준비했다고 잘난 척하네요. 오시면 또한 제사를 지내봤어요? 모르면 말을 말아요. 고모는 그게 제사를 지내고 싶으면 직접 고기를 삼던가, 나무를 지던가, 끓이던가 마음대로 하세요.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 일으켜 시키지 말고요. 당신 미쳤어? 당신도 그래요. 당신은 장인 장모 제사가 언제인지나 알아요? 뭐? 무슨 소리야? 모르죠. 나는 평생 당신 식구들 제사진행을 읽었는데 당신은 내 부모님 제사 신경 쓴 적이나 있어요? 이렇게 평생 살았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내가 장남이니까 당연히 그렇지. 당신 정말 이럴 거예요? 큰일 내려고 작정했군요. 큰일? 큰일 나봤자 뭐. 이 나이에 이혼이라도 하게요? 그래주면 고맙죠. 평생 제사 지내면서 당신한테 시아버지나 고모들한테 한 번도 고맙다 소리 들은 적 없었어요. 왜? 정작 그 집 식구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나는 혼자 일해야 하는데요. 그동안 해온 것도 모르고 이제 와서 뭐요. 앞으로 일은 여든 아흔까지 이 짓거리 해야 한다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해요. 아 누가 그렇게 늙어서까지 제사상 차리래? 어지간히 하다가 며느리한테 물려주면 되잖아. 그놈의 며느리? 며느리가 이 집 종이에요? 지긋지긋해요. 며느리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집구석이야.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8세 김수진 씨입니다. 김수진 씨는 20살에 시집 와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시아버지도 10년 전에 돌아가셔서 제사 준비는 모두 혼자 해야 했습니다. 50년 가까이 되는 세월 또한 명절 외에도 시아버니, 시아버지, 시어머니지 제사를 지내면서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밥상을 차려준다고 고맙다고 느끼지 않는 것처럼 제사상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박 씨 집안의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여겨졌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김수진 씨는 자신도 제사상을 차리는 일이 며느리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올해 또한 고생하면서도 힘들다는 소리 한 번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 김수진 씨도 시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올해 40세인 박민호입니다. 5년 전에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고 특별한 날이 아니면 볼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수진 씨는 그런 특별한 날이 이제는 없었으면 했습니다. 며느리가 문제가 아니었고 박 씨 집안이 문제였죠. 4월 시알머니 제사 날이었습니다. 김수진 씨는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가 장을 봐왔습니다. 남편은 5남매 중 장남인데 시누이 셋이 방문하기 때문에 음식을 한두 가지로 차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점심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나물 5가지, 전 5가지만 해도 2, 3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집안은 온통 기름 냄새로 진동했고 부엌은 발 디들 틈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과일을 바구니에서 들어 올리는데 허리를 펴기 힘들었습니다. 이제 70 가까이 먹어 한 끼 밥 차리는 것도 힘든 일이 됐는데 이 많은 음식을 혼자 준비하려니 안 그래도 아픈 몸이 더욱 삐그덕거리는 것 같습니다. 당신 어디 있어요? 떡 가지러 간 사람이 왜 아직도 안 와요? 좀 늦게 들어갈 거야. 여기서 누구 좀 만나서. 누굴 만나는데요? 부동산 김 사장 있잖아요. 막걸리 조금만 마시고 들어갈 테니까 준비 잘하고 있어. 주각 점심 먹고 나간 남편은 제사상 차리는 것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며 늦게 올 것이 뻔했습니다. 끊어진 전화기를 내려놓고 김수진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누구 제사는 줄 모르겠네. 도대체 아이고 내 팔자야. 매번 제사 때마다 찾는 팔자같이 준비할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동서는 오늘도 참석하지 못한다며 10만 원을 송금해 왔습니다. 매번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지 실제로 와서 같이 음식 준비한 것은 동서가 결혼하고 몇 번 되지 않았습니다. 일도 하지 않으면서 바쁘다는 것이 그 핑계였죠. 하지만 오기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올 수도 없고 큰아들인 김수진 씨의 남편이 남동생과 사이도 좋지 않아 차라리 오지 않는 것이 김수진 씨의 마음이 더 편했습니다. 물론 몸까지 편한 것은 아니지만 말이죠. 어머니 저 일이 조금 늦게 끝날 것 같은데 퇴근하고 최대한 빨리 갈게요. 오후 4시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조금 늦는다는 며느리에게 김수진 씨는 오히려 더 늦게 오라며 말렸습니다. 천천히 와라. 9시에 시작할 거니까 8시 반쯤까지만 오면 되지. 더 일찍 올 거 없어. 그래도 어떻게 어머니 혼자 다 준비하세요? 이미 거의 다 했어. 일찍 와도 너 할 거 없으니까 그냥 시간 맞춰서 와. 그때쯤 되면 부모님들도 오실 거니까. 그래도 너무 늦지 않을까요? 그래도는 무슨 그래도야 천천히 와. 일하느라 힘들 텐데 뭐 하러 일지 와서 불편하게 있어.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아, 괜찮다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김수진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맞벌이 하느라 힘들게 일하는 며느리를 퇴근 후에 제사상 차리는 일까지 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어차피 일찍부터 준비하기 시작해서 음식들은 대부분 다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조금 있다가 탕국만 끓이면 됐죠. 6시쯤 되자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떡이 든 상자를 들고 들어와서는 피곤하다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한 시간만 자고 일어날 테니까 민원에 오면 깨워. 민호 보고 늦게 오라고 했어요. 뭐? 장손이 제삿날 늦게 오면 돼? 일찍 일찍 오라 그래? 야근한데요? 말세 다 말세야. 그러고는 소파에 들어 누워버리는 남편. 그래도 평소에는 과일이나 사탕, 밤 등을 놓는 일은 맡아서 하던 남편이 낮에 한 잔을 했는지 선을 놓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바라냐? 이게 누구의 제사인지 참? 뭐? 아니 다음부터는 전 같은 건 좀 사서해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한대요. 제사 음식 하느라 한 세월 가요. 그럴 거면 제사를 왜 지내? 전에도 간소화하자고 해서 음식도 몇 개 뺐잖아. 이 정도도 안 하면 그게 제사상이냥 밥상 녹화하자고 그러지. 아니면 제사를 좀 합치던가요. 한 번만 하면 되지. 잘하다가 왜 그래? 왜 그러네. 왜 그러냐니. 지금 당신 하고 있는 걸 좀 봐요. 이게 당신 부모님 제사야? 내 부모 제사야? 내가 이 집 종이에요? 당신 시부모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차린 거 안 보여요? 한 번만 해요. 한 번만. 이 옆에 내가? 제삿날에 제사 없애자는 소리가 나와? 내 나이가 이제 70인데 이러다 골병 나겠어요? 아 나중에 얘기해. 나중에 생각해 볼 테니까. 몇 년을 이야기해도 듣는 척만하지시 실제로 제사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음식 몇 가지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크게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김수진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까지 말을 해야 하는지 이런 문제 때문에 매번 제사 때마다 남편과 말 씨름을 해야 하는 현실이 답답했습니다. 자신도 평생 이렇게 살기는 했지만 시대가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은 김수진 씨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며느리만 고생해야 하는 제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김수진 씨의 며느리도 제삿날 일을 시키지 않는 것은 자신 때부터는 이 부분을 고쳐보고자 하는 작은 노력이었습니다. 아이고, 말이 안 통해. 절이 싫으면 줌이 떠나야지. 남편은 코를 골며 잠에 빠져들었고 김수진 씨는 혼자서 부지런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훌쩍 지나 아들 며느리가 집에 도착할 때쯤 되자 남편이 슬슬 일어났습니다. 아, 깨우라니까. 몇 번이나 깨웠는데 도통 일어날 줄 알아야죠. 10분쯤 지나자 아들내가 도착했습니다. 왔니? 네. 다들 안 오셨죠? 아직 안 왔지. 어머니 늦게 와서 죄송해요. 아니다. 내가 천천히 오라고 했는데 뭘. 아들과 며느리, 남편이 다 같이 음식을 옮겨 담아 상을 차렸습니다. 김수진 씨도 탕곡을 푸고 주변 정리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산적은 어디 있어? 산적 안 했어? 아이고, 깜빡했네. 냉장고에 고기가 있는데. 산적을 만들 소고기를 사두고 냉장고 안쪽에 넣는 바람에 깜빡 잊고 말았습니다. 뭐? 진짜 정신을 어디다 두고 사는 거야? 깜빡했어요. 치매가 벌써 왔나? 어휴. 김수진 씨가 남편을 흘겼습니다. 산적 가지고 아들 며느리 보는 앞에서 언성을 높이는 남편 때문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사할 준비가 되자 시누이들이 도착했습니다. 할 일 없는 조카들도 몇 명 와서 집이 순식간에 북적거렸습니다. 민호 오빠는 오늘도 안 온대? 그 자식 얘기는 꺼내지도 말어. 그 놈은 문 씨도 아니야. 맨날 오지도 않고 십만워만 띠깅 보내놓고 말이야. 싸가지 없는 놈. 막내 여동생이 남동생 이야기를 묻자 불같이 화내는 남편 김 씨는 뒤돌아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음식 준비하는 것도 와서 도와주고 해야지. 아무튼 집 마누라한테 꽉 잡혀 살아. 무질란 놈. 김 씨는 속으로 당신이나 좀 돕지 그러냐고 곧방귀를 꼈습니다. 한 번도 일손을 안 붙이는 동서가 얄밉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남편과의 사이가 좋지 오지 않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서 힘들까 봐 오지 않는 도련님의 성격도 알고 있었기에 그런 남편을 만난 것도 동서의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남동생을 욕할 일도 아니라고 속으로 생각했죠. 남편과 아들만 유일한 남자라 둘만 제사를 했습니다. 준비한 시간은 하루 종일인데 제사의식은 순식간에 끝났죠. 이제 다 같이 먹을 식사를 차리기 위해서 가장 큰 밥상을 거실로 꺼내왔습니다. 그것도 작아서 작은 상도 추가로 도왔죠. 제사상에서 음식을 식탁으로 옮기고 삶은 돼지고기도 썰고 김치도 자르고 다 같이 먹을 식사 준비로 또 다시 정신이 없었습니다. 다들 착석해서 수저를 들고 먹고 있는데 김 씨와 김 씨의 며느린 왔다 갔다 하며 서빙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어서 앉아서 먹어 배고플 텐데 아니에요 어머니 앉으실 때 같이 앉을게요. 그래도 다른 며느리들은 제사나 시집 일이라면 질색을 한다는데 며느리는 불편 없이 묵묵히 일했습니다. 물론 그 속까지 알 수는 없었지만 말이죠. 며느리와 함께 자리에 앉으려는데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새우젓은 없나? 수육 먹는데 새우젓도 없으면 좀 그런데 아, 새우젓도 없이 어떻게 고기를 먹으라는 거야? 미리미리 좀 내놔야지.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김 씨가 며느리의 팔을 잡아 내리고 앓는 소리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밥 먹어. 내가 가지고 올 테니까. 싹 조카들도 엉거주춤 일어나려고 하자 막내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예, 이런 건 이 집 며느리가 하는 거야. 김 씨도 그렇고 김 씨의 며느리도 순간 표정 관리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는 자신도 다른 집의 며느리이기도 하면서 저런 말을 한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이러니 이런 학습이 사라지지 않죠. 이런저런 심부름을 하느라 김 씨는 한참이 지나서야 밥상에 앉았는데 고기도 잠도 먹을 생각에 별로 들지 않았습니다. 점심 먹고 이 시간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도 종일 기름 냄새 맡으며 음식을 했더니 속이 좋지 않았습니다. 한 시간쯤 후에 시누이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술도 못 먹고 가서 아쉽네. 운전해서 가야 하잖아요. 자고 갈까? 막내 시누이의 말에 김 씨는 속으로 뜨끔했습니다. 자고 가요? 한 잔 먹고? 에이, 농담이죠? 가볼게요. 농담이라는 말에 한시름 놓고 웃었습니다. 안 그래도 벌써 몸살이 날 것 같은데 내일 아침까지 그 수발을 들 자신이 없었습니다. 모두들 집으로 돌아가고 아들 부부만 남았습니다.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들과 남편은 계속해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너는 술 안 마셨지? 네, 그럼 얼른 민호 데리고 가봐. 이거 치우고 가야죠? 아이, 그냥 가. 슬슬 치우면 되니까? 아니에요. 어머니 혼자서 이걸 어떻게 다 치워요? 너는 이거 다 치우고 가려면 집에 언제 갈래? 부지런히 돌아가야겠다. 김 씨와 차 타고 한 시간 거리에 사는 아들과 며느리가 걱정되었습니다. 벌써 열두 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힘들었지? 김 씨가 묻자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가 다 해놓으셔서 저는 한 것도 없어요. 나중에 너는 제사 지낼 필요 없다. 나 살아있는 동안은 제사를 합쳐서 한 번 받도록 할 거고 나 죽으면 너희는 제사 지내지 말어. 이건 김 씨가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숙제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늘 남편과 마찰이 생겼던 것이죠. 민호야, 얼른 일어나. 김 씨가 아들을 불렀지만 아들은 자리에서 엉덩이를 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 자고 내일 가라 그래. 내일도 출근해야 되는데 뭘 또 자고 가요? 지금도 시간이 늦었어요. 새벽에 출발하면 되지? 지금 가면 되는데 뭐하러 내일 가요? 당신도 그만 먹고 일어나요. 이거 지금 다 치워야지. 어느 세월에 치우고 자요. 가만히 있어봐. 경찰이랑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아, 글쎄 할 말은 전화로 하고요. 지금 며느리 기다리고 있는 거 안 보여요? 아, 치우면서 기다리면 되잖아. 계속 이러면 나 지금 들어가서 자버려요. 저 옆에 내가 진짜. 남편은 굶시렁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들도 며느리가 재촉하자 집에 갈 준비를 했죠. 며느리가 갑갑한 부엌과 거실 상황을 걱정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아, 괜찮다니까 얼른 가봐.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가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들 며느리까지 잡아두었다가는 새벽까지도 집에 돌아가지 못할 듯하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도 좀 치워요. 피곤해하는 남편을 억지로 일으켜서 그릇 나르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나마도 시키지 않으면 나서서 같이 할 위인이 아니었죠. 전부 치우고 자기들까지 물기를 닦아서 다시 정리하니 깊은 새벽이 돼 있었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몸이 온몸이 비명을 질러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진작에 고라떨어져서 코를 골고 있었죠. 낮부터 술을 마시니 다른 의미로 고라떨어졌습니다. 어쩌다 있는 행사가 아니라 명절까지 합치면 1년에 5번이었습니다. 젊었을 때야 멋모르고 했고 힘들어도 하룻밤 푹 자고 일어나면 잊혀졌지만 이제 곧 70인데 이 나이까지 중노동을 하니 사람이 할 짓이 아닌 듯 했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모든 일을 마치고 묵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최근 들어 든 생각은 아무래도 억울함이 컸습니다. 남편의 부모 조부모 제사인데 가장 힘든 것은 남편이 아닌 자신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져온 고질적인 전통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그런 것을 거부한다지만 김씨도 시어머니이기 이전에 자신도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싶은 며느리였습니다. 김씨는 그날 이후로 몸살로 알아 누웠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 있다가 다음 날이 돼서야 겨우 일어날 정도로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한 달 뒤에 똑같은 일을 그대로 반복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사를 며칠 앞둔 날에 김씨는 급성 최장염으로 몸져눕게 됐습니다. 배에 통증이 심해 제대로 누워 있기도 힘들었죠. 계속되는 통증이 지속되어 약국에서 받아온 약만 먹다가 도저히 참지 못해서 병원에 다녀온 김씨였습니다. 멀쩡한 상태로도 힘든 제사를 아픈 상태로 할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이번 제사는 건너뛰어요. 이참에 제사 다 합쳐서 하고 그럼 어머니 제사를 지내지 말란 소리야? 김씨의 시어머니 제사였습니다. 이렇게 아픈데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분명 말했잖아요? 제사 좀 합치자고 당신 말이야 시어머니 제사를 건너뛰면 당신 나중에 죽으면 우리 며느리가 당신 제사나 챙겨주겠어. 무슨 일 있다고 건너뛰고 무슨 일 있다고 안 하고 이번에 아파서 정 못하겠으면 며느리한테 시키면 되잖아? 김씨가 못 차리는 며느리한테 시키라는 남편 김씨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그걸 말이라고 해요? 며느리 보고 시할머니 제사까지 지내라는 말이에요? 아오 왜 못해? 당신도 하잖아? 그건 나니까 지금까지 참고한 거고 요즘 애들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김씨는 답답한 가슴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제사를 지내지 말자는 거야? 한 번으로 줄이자니까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시누이들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말 남의 편이 맞는 듯 했습니다. 아주 김씨를 나쁜 며느리로 만들려고 작정을 했죠. 예상처럼 시누이들은 발끈했습니다. 며느리의 도리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자신들도 시집 제사를 직접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김씨도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파서 김씨가 직접 하기도 힘들었고 이러다가는 정말 며느리의 한테까지 이 일이 이어질 것 같았습니다. 결사 반대에도 소용없어요. 나는 모르니까 정제사 지내고 싶으면 당신이랑 고모들이랑 다 같이 준비해서 해봐요. 뭐? 당신은? 내가 지금 몸이 이래서 뭘 해요? 음식 뭐 해야 하는지는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요. 당신은 안 빼먹고 잘 알 수 있죠. 그러고는 모르세로 일관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혀를 차며 헛두숨을 지었다가 나중에는 한 수 접었습니다. 알았어. 일단 이번 제사는 넘어가고 넘어가고? 합치는 거는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도대체 몇 년 또한 하는 건데요. 아 알았어. 그러면 내년부터는 어머니 제사 때 다 같이 하는 걸로 해. 그제야 김씨는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50년 가까이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처구니 없기도 했죠. 그렇게 노래를 부를 때는 무시하더니 자기들 보고 직접 하라니까 이제 서야 합치겠다는 말이 나오는 게 참 속보였습니다. 그리고 제사 당일이 되었습니다. 제사 때 이로 조용히 넘어간 것이 처음이라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약을 먹고 식탁에 앉아 있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말이야 기름 냄새 안 나는 제삿 날이 어딨어? 전 몇 가지라도 놓고 가족끼리 식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안 하기로 했으면 안 하는 거지 전을 또 왜 붙여요? 아니 저는 안 해도 말이야 제사는 제사니까 저녁에 애들 오기로 했어. 애들? 무슨 애들이요? 여동생들과 아들 며느리를 전부 불렀단 남편. 뭐요? 이번 제사는 건너뛰기로 했잖아요. 아니 누가 제사상 차리자 그랬어? 같이 밥이라도 먹자는 게 그게 뭐가 문제야? 방금 방금 전엔 전부 치라면서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오면 밥은요? 밥은 어떻게 하고요? 아니 우리 먹는 저녁 밥상 에다가 숟가락만 더 올리면 되잖아 그게 어려워? 그걸 말이라고 해요? 참 답답한 소리만 해대는 남편 이었습니다. 지나온 자신의 삶이 안타깝기 까지 했습니다. 그냥 나물 몇 가지 랑 고기만 좀 삶아 이게 제사를 지내는 거지 안 지내는 거예요? 다 오지 말라 그래요? 아 다들 이미 출발 했을 거야. 이 양반아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렇게 제사에 목숨을 거냐 고요? 나야말로 이해가 안 가네. 제사 지내기 싫다. 그래서 그러자고 양보 했잖아. 그런데 가족들끼리 밥 밥 한 끼 먹자는 것도 싫다 그래. 나는 몰라요. 아무 것도 몰라. 당신이 알아서 해요. 김 씨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누워버렸습니다. 말이 안 통하니 더 이상 대화하는 것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조금 지나자 정말 거실이 시끄러워 졌습니다. 아이고 진통제 먹고 좀 괜찮았는데 다시 배가 아파지는 듯 했습니다. 나가 보지도 않고 누워 있으니 막내 시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는 왜 나와 보지도 않아? 그렇게 아프대. 조금 있다가 나오겠지. 어서 앉죠. 밥은 아 밥 밥은 뭐 배달이라도 시켜 먹자고 뭐 배달?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럼 우리 엄마 제사인데? 막내 시누이의 목소리가 뾰족해졌습니다. 아 아픈데 뭘 어떻게 해? 푸짐하게 시켜서 먹으면 되잖아. 그래도 전이라도 붙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다른 시누이들 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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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니 황당한 소리를 했습니다. 참 시어머니 제사도 안 챙기는 며느리가 다 있어? 우리 아버지도 살아계셨으면 밥그릇 날아다녔다. 그러면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지. 갑자기 김씨의 며느리가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요? 뭐할까요? 그래 뭐라도 밥 좀 차려봐 배고파 죽겠는데 언제 배달을 기다려? 그래 그래 네가 좀 차려봐라 내 시어머니는 밥도 안하고 먼저 누워 있다. 말려야 할 남편이 옆에서 거드는 꼴이 기가 막혔습니다. 이런 박씨 집안 식구들이 뭐가 예뻐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제사상 차리고 밥 차리고 수발만 들며 살았는지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갔는지 발걸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밥 하지 말아. 언니 멀쩡하네 근데 진짜 전도 안 붙였어요? 그놈의 전 이번에는 제사 안 지낸 다 지금 산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그렇게 전 타령 하고 싶어요? 뭐요 전 타령? 그게 며느리가 할 말이에요? 돌아가신 엄마가 들었으면 대성통곡을 하겠네. 며느리도 식사 준비를 하다 말고 보고 있었고 시누이들의 식구들도 대치 상태 였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싶으면 그 집 식구들끼리 지내세요. 그 집 식구요? 그러면 언니는 이 집 식구 아니에요? 난 김씨인데요. 제사는 박씨들끼리 지내세요. 어이가 없네. 지금 우리 엄마 아빠 안 계신다고 시집 식구들이 똥으로 보이나 보죠. 그깟 제사 좀 준비했다고 유세를 떠네. 50년 동안 제사 지내봤어요? 모르면 말을 말아요. 고모는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싶으면 직접 고기를 삼던가 나무를 묻히던가 지지던가 끓이던가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 미쳤어? 남편이 김씨의 팔을 잡아 끌며 말하자 김씨가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도 그래. 당신은 장인 장모 제사가 언젠 줄이나 알아요? 뭐? 모르지? 나는 평생 당신 식구들 제사 지내느라 꼬불한 할머니 됐는데 당신은 언제 내 부모님 제사를 신경 쓴 적이나 있어요? 왜요? 이렇게 평생 살았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해? 내가 장남이니까 그렇지 당연히. 그래요. 장남이니까 제사 지내려면 여기서 지내요. 장소 제공만 해줄 테니까. 근데 나는 제사 때마다 나가서 하룻밤 자고 올 거예요. 알겠죠? 아니 그게 말이 돼? 아 말이 되니까 말을 했죠. 그리고 내 며느리 불러서 시킬 생각도 말고요. 우리 며느리는 김씨니까. 그러자 남편이 뒷목을 잡았습니다. 당신 정말 이럴 거야? 큰일 내려고 작정을 했구만. 김씨는 콧방귀를 깨었습니다. 큰일? 큰일 나봤자 뭐. 이 나이에 이혼이라도 하게요? 그래주면 고맙죠. 평생 제사 지내면서 당신한테 그리고 시아버지나 고모들한테 한 번도 고맙다, 수고했다 소리 들은 적 없었어요. 왜? 정작 그 집 식구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나 혼자 알아서 일을 해야 하는데요. 그동안 해온 것도 다 모르고 이제 와서 보여? 근데 앞으로 이른 살, 여든 살, 아흔 살까지 이짓거리 할 거 생각하면 눈앞이 깜깜해요. 아, 누가 그렇게 늙어서까지 제사상 차리래? 어지간히 하다가 며느리한테 물려주면 되잖아. 그놈의 며느리? 며느리가 이 집 종이에요? 지긋지긋해요, 정말. 며느리 없으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는 집구석이야. 시누이들은 귀신을 본 듯 김씨를 쳐다보고 있었고 아들과 며느리는 어하니 벙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씨 자신도 평생 이런 말을 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으니 다른 사람들의 심정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민호야, 너희는 어서 집에 가봐라. 아들과 며느리의 주섬주섬 짐을 챙겨서 나갔습니다. 고모들은 가든지 남아서 제사상을 차리든지 알아서 하시고요. 나는 오늘 나갔다가 내일 들어올 거예요? 재산날마다 이렇게는 못하고 1년에 한 번만 장소 제공해 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요. 그러고는 김씨도 그 집을 나와 버렸습니다. 시누이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남편도 화를 냈지만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와 버렸습니다. 문 밖에서도 있던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가실 곳도 없잖아요. 저희 집으로 가요. 김씨는 가슴이 뻥 뚫린 듯 시원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남편과 그 동생들이 밉기도 했습니다. 부디 자신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끝나기를 바랐습니다. 아직도 심장이 벌렁거리는 것 같지만 마음을 독하게 벗기로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며느리에게도 단단히 일러둘 생각이었습니다. 휴대폰이 계속 울려댔지만 전원을 꺼버리자 잠잠해졌고 김씨의 마음도 조금은 잠잠해졌습니다.